얘들아! 뭐야, 깜짝이야. 쟤 뭐야? 뭐야, 깜짝이야. 쟤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어째까라, 어째까라. 반가워. 김건모 형 어머니야. 김희철. 너 연기 시작했어. 뭐하는 거야? 이건 무슨 연기야. 너네 그거 알아? 뭐, 뭐, 뭐? 혼자 앨범 내인데. 어? 아니지. 얘 나랑 항상 같이 내던 우주겁쟁이야 이 자식아! 그건 아니지! 나랑 나눠 먹는 게 힘들었어? 아니, 단어. 야, 할러분 같이 해야지! 우주겁쟁이 한 팀 아냐! 진짜 실망이야. 나 옛날 이제 형들, 이제 우리 아는 형이 뭐야. 이제 형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를 썼지. 아, 노래 제목이 뭔데? 옛날 사람. 네 노래 기준의 옛날 사람은 언제적인데? 그러니까 옛날에는 헤어질 때 뭐, 더 좋은 사람 만나 이러고 헤어지잖아. 그래서 그런 거 담은 거야. 야, 뭘 그렇게 헤어졌어.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안 헤어졌지. 형 어떻게 헤어졌는데? 허! 이 형네는 동사무소 같겠지. 아니, 그렇게 안 헤어졌다며. 아니, 그렇게 안 헤어졌다며. 아니, 그렇게 안 헤어졌다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